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는 행사가 종료되어 있겠습니다. 오늘 실전 공연은 먼저 축구의 노래를 부르듯이 많은 분들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 일단 반도체 산업의 선도 도시인 또한 최근 이천제일보 반도체 계약학과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 이천교육센터 두원공과대학교의 산업체 재직자 야간 위탁교육을 신설하였고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 분원에는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다른 각종 인프라가 지나치게 과밀화되어 있고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신설되는 등 교육환경도 равn 참가적이 억제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업용과학군을 일정으로 모였죠? 뜨거운 함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지 прос절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이천에서 배출할 수 있게 시장님께서 교육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최소 권역별로 항공 혹은 과학고 신규 지정계획을 두판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창의 융합형 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 두 번은 없을 지금의 기회를 우리는 산실이 되도록 적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시장과학고 공동위원장 최율령 최소 권역별로 공동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치군은 2000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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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많이 한 번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화이팅! 왼손으로 환불해주시고 가지고 계신 구호를 설정하겠습니다. 순서는 시작님께서 첫번째 상임, 이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의 도시 과학고를 잊혀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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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모두 금방 섭섭을 위해 계십니다. 이내! 이내! 반도체의 도시 과학고를 잊혀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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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